안녕하세요. 디지털 혁신을 위한 몽고DB 개발자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될 몽고DB의 김준입니다. 디지털 혁신은 세계 경제를 뒤엎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가 확인한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가진 기업들은 그들의 비즈니스를 신속하고 빠르게 변환하면서 그 기업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저희는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기를 맞아서 기업들에게 몇 가지 리서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혁신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좀 뽑아와 봤는데요. 한 가지는 어플리케이션 구축과 개선에 있어 데이터 작업이 얼마나 어렵다고 응답하는지에 대한 비율과 현재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아키텍처가 얼마나 복잡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데이터가 가장 어려운 작업이라는 이 부분에서는 거의 73% 이상의 고객분들이 이 데이터를 다룬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아키텍처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 아키텍처가 복잡하다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업의 경쟁 우위는 우리가 자산이라고 말하는 데이터의 중심으로 얼마나 소프트웨어를 잘 구축해서 서비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일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디지털 경제로 인한 진입장벽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행이 오늘의 은행이 될 수 없고 어제의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여전히 자동차만을 만드는 회사로서는 남아있기 힘든 구조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경쟁 우위라는 것 자체가 구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M&A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저희가 M&A를 통해서 그 기업의 경쟁 우위를 내주어야 하는 데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경쟁 우위라는 것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런 경쟁 우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혁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어떤 이벤트 순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 내에 그 비즈니스 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지속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데이터라는 중요한 자산으로 저희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서비스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대화된 모던해지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 응용 프로그램도 얼마나 데이터에 의존적인지를 한 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대화된 응용 프로그램을 말하면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응답일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클릭했을 때 모래시계만이 돌고 있고 바로 응답이 없다면 다시 그 서비스를 찾을 확률은 떨어지겠죠. 또 한 가지는 높은 관련성입니다. 저희가 어떤 빠르게 응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과에 관련된 관련성이 굉장히 높아야겠죠. 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모바일 퍼스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웹상에서의 어떤 서비스를 떠나서 모든 비즈니스가 모바일 퍼스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저희가 빠르게 모바일 내에서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느냐 디플레이션이 또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저희의 어떤 궁극적인 자산인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 관점이나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완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바의 높은 관련성과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높은 관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백단에서 신속하고 스마트한 분석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분석을 통해서 고객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많은 고객분들이 이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한 70%의 기업이 이 디지털 변환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앞에 저희 리서치에서 나온 것처럼 서비스를 개발, 구축, 그리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고객분들은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으로 데이터에 관련된 작업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더 나가서는 이런 데이터를 서비스로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졌고 이 다양한 부분이 기존의 레거시가 따라가지 못하고 느끼는 것이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어떤 추천 서비스를 생각했었을 때 제가 어떤 쇼핑몰에서 무엇을 산다고 했었을 경우에 제가 과거에 구매했던 내용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제가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제가 활동했던 클릭 로고를 가지고 분석하게 되시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카드사에서 프로젝션을 한다고 했었을 경우에 기존의 매출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하여서 유저에 대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아마 서비스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로만 가지고 서비스를 쓴 것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다 병합하여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의 발전 방향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데이터의 활용도는 다양해졌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인프라, 레거시가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레거시 데이터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저희가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아마도 많은 고객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환경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환경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고객분들이 IDBMS 즉 행과 열, 테이블 구조로 스키마를 표현하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 자체는 현재 개발자가 서비스 단에서 생각하는 데이터 구조와 굉장히 다른 패턴입니다. 즉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표현하는 입장에서는 오브젝트나 다큐멘트, 흔히 말하는 JSON 형태로 저희가 데이터를 표현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는 광개형, 테이블, 즉 행과 열이라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개발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어떤 요즘처럼 타임 투 마켓, 고투마켓의 어떤 장애물로 저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가용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확장성 또한 요즘에 많은 데이터 양이 늘어나면서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ITBMS의 어떤 환경 하에서는 고가용성과 확장성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가능은 하겠지만 굉장히 구현시 비용도 많이 들고 타임 컨슈밍한 작업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환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수많은 테이블과 관계의 표현으로 여러분의 데이터, 여러분의 서비스가 저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고객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포춘지 500에 안 있는 보험회사인데요. 이 보험회사에서는 가장 수익이 높은 비즈니스 인슈런스 쪽에서 훨씬 더 빠른 서비스로 오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픈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MSA 아키텍처, CICD 개발 플랫폼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어픽케이션 레벨에서의 모더나이제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그것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관점에서 MongoDB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장애가 되고 해결책으로 MongoDB가 되는지를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나 확장성, 고가용성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은 이런 단점을 노시코리아는 어떤 기술 수택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노력을 하십니다. 즉, 어떤 그림을 그리시냐면 IDB와 더불어 용도에 맞는 어떤 퍼퍼스 비트라는 용도로 캐시 레이어, 와이드 커럼나 레이어, 그래프 레이어, 혹은 키베이 레이어 등 각각의 데이터 스토어를 선정하여서 그 선정한 곳에 데이터를 올려놓고 사용을 하십니다. 이 결과로는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제한된 커리만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의 IDBMS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다양한 인덱싱을 한다거나 다양한 커리 패턴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이런 데이터가 여러 용도의 데이터 스토어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데이터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중복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고객분들은 이런 데이터 구조 하에서 이런 용도의 데이터 스토어를 틈새 비즈니스 사용 용도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용도별 데이터베이스 쓰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검색을 위한 서비스는 아주 필수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인앱 서비스, 인앱 서치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별도의 검색 엔진을 두시게 되고 이 검색 엔진을 두시면서 여러분은 혁신에 대한 비용과 어떤 새로운 기술 수택이 들어오면서 어떤 관리 비용을 점점 고려하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키텍처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 서비스를 추가할 때마다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하게 되시는 것이죠. 또한 더 나가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즘에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 퍼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단의 모바일 장치와 백단의 백엔드 간의 데이터 싱크 마침 부분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즉, 다양한 데이터들이 여러 공간에서 발생이 되고 그 발생된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요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더 나가서 이런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백단의 분석 플랫폼 쪽으로 데이터를 또 넘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데이터 스토어들은 각각의 역할로만 저희가 디자인을 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전반적인 분석 서비스를 하다 보니 백단의 분석을 위한 전용 아키텍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계실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ETS, 인터페이스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고객분들은 기술 스택을 새로 추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할 때마다 시조 서비스가 아키텍처가 저는 복잡해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키텍처가 감으로써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개발자들의 경험이 분산화되고 파편화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생산성을 올려야 될 개발자들이 새로운 기술 스택을 배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유지 보수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다양한 인프라 환경으로 인해서 전사적으로 데이터 운영을 한다거나 보안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예측 가능성 자체도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보신 것처럼 동일한 데이터가 다양한 데이터 모델로 나눠져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 모델만 다르지 데이터의 성질 자체가 중복된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데이터의 통합과 데이터의 클렌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도 필요하게 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혁신에 대한 세금이라고 몽고듀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우리가 흔히 잘 나간다는 그런 넷플릭스라든가 오브라든가 이런 선진 기업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들이 어떤 가져가는 아키텍처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개발자 생산성이었습니다. 즉 개발자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들의 시간을 사용하고 생산성을 올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처가 여기 표현에서는 우아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얼마나 단수하고 심플하면서 반복적으로 가능, 개선되는 아키텍처일 수 있느냐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아무래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다룬 데 있어서 굉장히 보완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처럼 다양한 인프라 환경, 클라우드를 포함한 여러 환경화에서 다양한 클라우드 리소스를 어떻게 시기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앞에서 고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데이터를 다루고 복잡한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몽고 딥이 앞에서 말하는 몽고 딥이 개발자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디벨로퍼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어떤 몽고 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발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으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는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그런 고민 하에서 저희가 디벨로퍼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서비스 아키텍처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몽고 딥이 디벨로퍼 데이터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몽고 딥이 자체의 특성인데요. 도큐먼트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도큐먼트 모델을 이야기하게 되면 아 이게 무슨 무엇일까? 물론 개발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전혀 이제 IT가 아니라 인프라나 기획자분들은 이 도큐먼트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드리면 흔히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을 저희가 도큐먼트 모델을 말을 합니다. 이 도큐먼트의 특징은 굉장히 스키너화가 유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표현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하는데 2단에서는 거의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표현한 것이 70에서 80%가 넘어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 XM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픽케이션 레벨로 내려오면 뭐 자바의 맵이라든가 파이선의 딕션을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개발자가 데이터를 다닌 데 있어서 이 제이슨 형태의 표현은 굉장히 표준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즉 개발자가 코딩하는 방식과 너무나 동일한 모델이 다큐먼트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큐먼트 모델은 또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을 포함하는 슈퍼셋입니다. 즉, 도큐먼트 모델을 이용해서 테이블 모델도 표현할 수 있고요. 키벨도 표현할 수 있고요. 컬럼나, 그래프 등 다양한 데이터 모델을 포함할 수 있는 상위 집합의 개념입니다. 또한 이 데이터 모델만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 모델의 데이터를 저장했었을 경우에 이 데이터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다, 파이썬이다, 혹은 오브젝트 스토리다 이 다양한 데이터 스토어 레이어에서 각각 다른 API 형태도 접근한다고 하면 굉장히 개발자분들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티브하게 개발자 입장에서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저희가 몽고DB가 시장의 노시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몽고DB는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몽고DB는 다양한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ACD, 즉 IDBMS에서 트랜잭션을 지원했어서 중요한 요소인 거죠. 이런 부분에까지 저희가 똑같이 IDB와 동일한 수준의 어떤 트랜잭션을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텍스트 검색을 위해서 별도의 서치 엔진을 빼는 것이 아니라 몽고DB 데이터 플랫폼 내에서는 실제 루싱 기반의 서치 엔진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서치를 위한 별도의 엔진을 따로 구성하실 필요 없이 몽고DB 아트라스 데이터 플랫폼 내에서 루싱 기반의 텍스트 엔진을 통해서 검색 서비스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모바일 퍼스트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한 어떤 부분까지 고를 했냐면 모바일 엣지단과 백단의 아트라스, 몽고DB 클러스터 간에 어떻게 하면 실시간으로 싱크를 시킬 것이냐 이런 동기화 서비스에 할 수 있는 로컬 데이터 저장소까지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몽고DB 데이터 플랫폼은 별도의 워크로드 노드를 격리시켜서 이쪽을 통해서 분석 커리를 쓴다거나 혹은 시각 커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시간 분석을 위한 별도의 분석 노드까지 구성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저장한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페타바이트까지 쓰시는 고객도 계시는데 이 모든 데이터를 블록 스토리어에 넣고 단일 클러스터 내에서 서비스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면서 좋은 아키텍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DB 데이터 플랫폼은 어떤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실제 블록 스토리지, 아트라스 클러스터 간의 통합된 커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 페더레이션 기능까지 저희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또한 특징적인 것은 인프라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제가 다양한 워크로드, 다큐먼트 모델, 인터페이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인프라 환경화에서 도는지 저희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탈역적이고 확장 가능한 안전한 플랫폼의 말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으로는 저희 몽고DB 디베로퍼 데이터 플랫폼은 분산 아키텍처이고요. 실제 글로벌 클러스터를 100%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주권이라든가 글로벌 디플레먼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주 중요한 보완적인 부분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전체에서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필드를 암호함으로써 오퍼레이션의 부하를 덜어주고 어떤 특정 민감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보완적이나 컨퍼런스 이수나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필드 레벨의 어떤 인크립션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몽고DB 아테라스 디베로퍼 데이터 플랫폼은 GCP, Azure, AWS 위에서 전세계 80개 지역의 리전에서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과라고 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혁신에 대한 세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개발자 경험이 파편화되고 운영 모델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데이터 통합한 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데이터 중복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 하에서 몽고DB 디베로퍼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얻어갈 수 이점이라고 한다면 개발자의 경험이 통합되어지고 이로 인해 개발자의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복잡한 아키텍처에서 벗어나 반복 가능하고 기업 전체에서 관리 가능한 어떤 운영이 굉장히 편해지고 보안 관점에서도 전사적 보안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데이터의 이동이나 데이터를 관련된 데 있어서 자동화되고 투명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앞 아키텍처에서 이런 부분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크러스터 내에서 다양한 데이터 모델을 지원하고 다양한 액세스 패턴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데이터 중복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혁신에 대한 세금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몽고 디비는 올해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였습니다. 새로운 버전은 6.0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데이터 몽고 디비는 어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속적으로 저희 소프트웨어를 디벨로프하고 시장의 트렌드와 시장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새로운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저희 릴리즈를 보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혁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4.0, 2018년에 4.0을 필두로 해서 매년 메이저 버전을 거의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6.0을 저희가 올 여름에 릴리즈를 했는데요. 이 6.0이 포커스하는 있는 내용을 간단히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몽고 디비 6.0에서 포커스하는 영역으로는 한 다섯 갈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규모에 따른 성능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요즘 저희가 고객들 만나보면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크십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수십 테라, 수백 테라 이렇게 쓰시기도 하는데 몽고 디비 샤딩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샤딩이라는 것이 확장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기능인데요. 이런 기능을 너무나 잘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샤딩을 추가하거나 노드를 추가할 때마다 이니셜 싱크라고 초기 데이터를 적재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이 부분에서 고객들이 좀 어떤 인헨스 리퀘스트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6.0부터는 이니셜 싱크가 기존의 버전에 비해서 한 4배 정도로 성능이 빨라졌고요. 또한 고객분들이 어떤 특정 서비스만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통합 대시보드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프로메테우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과 몽고 디비가 통합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샤딩 환경에 대해서 어떤 순식간에 어떤 블랙프라이데이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특정 워크로드가 몰릴 때 이런 몰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 향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 포커스 영역으로는 데이터 이동하고 글로벌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몽고 디비 디베로퍼 데이터 플랫폼은 AWS의 GCP의 80개 이상의 리전에서 동일 서비스를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하이브리드 환경이라든가 혹은 DR 용도이라든가 하스탠바이 환경화에서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온프레미스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DR은 크라우드에 올리겠다. 혹은 DR 간의 Azure와 GCP와 혹은 AWS 간의 싱크를 마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멀티 환경화에서 굉장히 데이터를 동비하였는데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는 AWS 되고 있지만 분석은 GCP에서 하겠다고 했었을 경우에 개별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글로벌 클러스터를 AWS와 GCP와 연결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많은 고객분들이 요즘에는 IDBM에서 타이프하셔서 몽고 디비로 넘어오시는 고객들이 많고 마이그레이션 사례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 몽고 디비는 6.0에 몽고 디비 일레이션을 마이그레트라는 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툴을 통해서 기존의 IDB, 오라컬, 포스트그램, 마이아스쿨 등에서 몽고 디비로 넘어올 때 데이터 모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맵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툴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툴 내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기능까지 저희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용 사례 확장, 저희가 워크로드, 다양한 워크로드를 쓸 수 있다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어떤 딱 서비스를 한 번 내고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즉, 아트라스 서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몽고 디비 데이터 플랫폼 내에서 서치, 루싱 기반의 서치 서비스를 하는 엔진인데요. 계속해서 교차 검색이나 페이셋이라든가 어떤 카운트라든가 스포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계속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소 어너라이저를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서치를 위해서 별도의 서치 엔진을 빼시지 않아도 되게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용 분석 노드나 컬럼 인덱싱을 통해서 어떤 OATP 업무와 분석 업무 간의 어떤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 크러스터 내에서 분석만을 위한 워크로드를 만들고 그 워크로드에 별도의 인덱싱을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저희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IoT라든가 이런 서비스에서 타임 컬렉션, 타임 시리즈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은데요. MongoDB 6.0 자체는 5.0에서 릴리즈한 타임 시리즈 컬렉션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인덱싱 강화를 통해서 타임 시리즈 컬렉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SQL을 지원한다라든가 데이터 랩크를 통해서 어떤 오브젝트 기반의 스토리지를 액세스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 생산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개발자들이 좀 더 이 데이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CLI라든가 아니면 컴파스라 해서 개발자의 어떤 개발 환경 V 환경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K8S 오퍼레이터라든가 아트라스 서브리스 인스터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타임 투 마켓, 고툰 마켓에 가는 데서 좀 더 저희가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의 서비스가 좀 더 민첩하고 빠르게 배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거지만 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암호한다라든가 특정 필드를 암호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추가하고 있고요. 6.0에서는 로그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암호화시킬 수 있도록 했고요. 특별히 필드랩의 인크립션에서는 저희가 커러블 인크립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특정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랩에서 어떤 필드를 암호했을 경우에 그 필드에 대한 어떤 쿼리는 굉장히 제약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즉, 어떤 마스킹을 한다고 해서 해당 필드를 숨길 수는 있어도 그 필드에 대해서 조회 조건을 주고 액세스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좀 제약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몽고DB는 커러블 인크립션, 필드랩의 인크립션 2.0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0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몽고DB에서 말하는 디베르퍼 데이터 플랫폼이란 것은 몽고DB 아틀라스 서비스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 차트라든가 웹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서치 서비스가 인테그레이션 된, 통합된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하에서도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했으라도 빠르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360도, 커스터머 360도라든가 프로덕트 추천이라든가 IoT 서비스라든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가 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분이 혁신을 위한 세금을 줄이면서 디플롤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을 마치시고 혹시 몽고DB 디벨퍼 데이터 플랫폼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고객의 비즈니스와 저의 비즈니스를 서로 의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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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